Q. 밀리블리 그냥 룩이 하는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인데 뭔가 슛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좀 드리블 위주의 플레이 그래서 패스도 주고 상대방을 불안시킬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더 연구하고 배워보고 싶어요 이것 저것 많이 안 가리고 보는데 KBL, NBA, WNBA 그리고 대학 리그, 썸머 리그 이런 거 다 챙겨보고 왜냐하면 루키들이 나오니까 안 보면 또 여기서는 대화가 안 돼요 빨리빨리 체크하고 어떤 선수가 어느 팀으로 이적을 했는지 얘가 뭐 이번에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제가 르본즈넨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렐레이커스 색깔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. 지금 되게 갈등 중이에요. 나의 이 편심은 아직 그 노란색이 그래서 보란색은 너무 예쁜데 과연 내가 저 색깔을 좋아할 수 있을까? 초록색을 너무 좋아해서 보스턴도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. 굿피플과 함께하는 KCBL 연예인 농구 대회 화이팅! 여기 와서 서경주京 taking care! 항암 차례! 끌아 vem! 랩핑크 가사에서 방금 시절까지 흘리기 아멘